돈복도 그 주기가 있죠. 그래서 그 돈복이 또 재물운이 그 잠자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. 이렇게 그 재물운이 그 잠잠할 때 또 우리는 그 크게 그 돈복을 터뜨리고 싶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당장 무엇을 좀 하고 싶어도 또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또 알지 못해서 또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우리가 살면서 그 바쁘기 때문에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죠. 그래서 간과했던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로 그 생활 가까이 그 돈복 터지는 다양한 그 풍수 방법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바로 여러분들 그 모든 집에 그 몇 개씩은 그 있을 그 흰 그릇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흰 그릇은 그 풍수에서 그 재물운을 그 흡수를 하고 증폭시키는 강력한 그 상징 도구로 그 간주를 합니다. 이 흰 그릇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착용 중인 그 보석 또 귀금속 이런 것 가운데 그 풍수적인 상징이 될 것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. 그렇게 되면 또 재물의 그 기운 또 돈복의 기운을 또 흰 그릇 안에 또 모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그 직접 착용을 하는 이런 귀금속이나 그 장승구를 넣어주게 되면 그때는 그 재물의 그 에너지가 그릇 속에서 또 응축이 되겠죠. 이런 기운은 그 단순히 그 금중운의 그 상승만 이끌지 않습니다. 바로 그 인간관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사람 때문에 그 덕받을 일들 또 그런 그 주체가 되어줄 그 귀인을 불러들이는 그런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귀인이라는 것 그 인생 살면서 결정적인 또 돈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작용이거든요.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그 자연인일 수도 있고요.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그 우호적인 그 풍수 환경의 그 작용 모든 걸 또 우리는 귀인에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풍수 방법은 그 특정 위치에 놓아주시게 되면 또 아주 좋고요. 하루 동안 놓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철수를 해주시면 되고요. 또 풍수 개선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반복을 해서 가끔씩 또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. 그때는 그 돈복의 그 지속력까지 또 함께 또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집안 그 거실 기준으로 그 중앙 구역 기준으로 그 서쪽, 동쪽, 동남쪽 이 구역을 저는 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서쪽은 그 금전운을 그 상징하는 그 구역이 되어줍니다. 또 동쪽은 그 돈복의 성장을 암세합니다. 동남쪽은 또 집안에서 가장 그 돈복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부의 활성화 구역이라 그렇습니다. 귀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장승구라고 하는 것은 뭐 금이나 또 은 재질을 그 가리지 않습니다. 모든 것 다 좋고요. 단 이때 그 착용을 했던 것이 그 풍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그 장승구래야 여러분들 그 고유의 그 에너지가 또 가득 담겨 있을 테니까요. 이때 그 흰 그릇을 그 담아둘 때 그릇 그 가운데, 정 가운데 그 놓아주셔야 되겠죠. 편중되지 않은 안정된 그런 돈복을 또 불러드립니다. 또 사람의 그 돈복이나 그 재물은 가만히 또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죠. 이것도 그 귀찮게 그 흔들어 그 보채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준다는 것입니다. 그런 행동의 그 일환으로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이런 풍수방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 이상의 큰 그 도음복의 반전을 안겨줄 그런 그 풍수법이 되어줄 것입니다.